내가 만약 안 태어났다면 한국에서 지랄도 병이지 그런 생각은 과분해져 내게 금시계를 채워준 건 쌤의 멍청한 인생 강의가 아닌 Peter Piper Pick the Pack of Picker Peppers 왼쪽 가슴에는 발렌 대체한 몇 개와 스까리 내 회사는 도뭉치를 내 계좌에다 발렌 이 어떤 건 받아주는 걸 난 세금 낸단 말에 HomeTanks 같은 인스타그램에 강침이나 원래 내 DNA 그래 내 감정은 비쌌어 시외래 만일 너가 내 목소리를 원하면 기회주의자들에겐 추가요금 never 쓴 해외 배송 DHL 성공해서 배운 게 뭐 있어 사람 냄새 맡는 데 나게 꾸댄 거지 뭐 니가 온 따위 때문에 넌 FaceTime을 걸지 또 근데 내 싸가지놈 난다면 넌 정신병일 girl 니 오빠의 춤 사실 나도 좋아해 있기만 하네 뭐 그럼 너도 힙합 아니지게 드립치는 아저씨 자존감보다 높은 건 여자친구 신발의 굽 이런 내 모습에 내 보승을 끼네 아수 지투하는 저 영위는 아니겠군 신이겠 새끼라 생각한다면 너도 아직 이 군조가 쌌락해 둘러메치까불라 비비디바비디뿌뿌 yeah I know right 연예인 병 걸린 놈 반응 봐 올라갔다 내려가는 한옹병 신어쩌면 끝까지 그렇게 한결 가니토버나 말이잖아 들려들어 뭐해 술자리선 내 귀에 설치가 필요해 거래 오지랖 넓게 내 인생을 걱정하던 꼰대 그 아줌마도 그련마는 돈 날려 쥐고 모네 난 만나해 토톡히 커 나 why we from my mama's moral bro and fancy both side over 백조는 겨우 쇼미 두 번 치고는 코가 높아 그래 내 여자친구는 또한 박차 빠른 종가 얘넨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 못하지 원래 광신도에겐 성경부터가 TMI 그럼 대체 뭐한 너가 원하는 건 진짜야 내가 가도 모르겠다 계속 파트만 우선 I'm done